18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8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18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8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19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19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1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19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193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19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닫고 있습니다. 4번.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19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4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19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19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199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를 닫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머리를 빚고 있습니다. 200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선풍기입니다. 2번, 전화기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20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20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0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4번, 집입니다. 1번, 옷걸이. 2번, operations remembered. 5번, 집요 tutti. 5번, 제품입니다. 6번, 통일곤.